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운 표현이 있는 15강입니다. 오늘 표현, 또 어떨 때 쓸 수 있는 표현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수능을 치르고 친구들끼리 격려를 할 때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한 신입사원에게 이렇게 인사할 수 있죠? 수고했어요. 싱쿨러. 수고했어요. 싱쿨러. 같이 해볼게요. 싱쿨러. 시작. 싱쿨러.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중국인들은 안 써요. 한국인들만 써요.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중국인들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다만 우리가 만약에 대표님 수고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예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부장님 저는 신입인데 부장님도 애썼어요. 이렇게 하는 건 조금 개념이 없죠. 그럴때는요. 방법이 있어요. 그때는 싱쿨러 이 사이에다가 닌 만 넣어주시면 그 무례한 느낌은 싹 지울 수 있어요. 싱쿨리엘러. 싱쿨리엘러. 혹은 얘를 앞으로 딱 빼서 닌 싱쿨러. 라고 표현해도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닌 당신 싱쿨러. 닌 싱쿨러.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닌 자를 붙이시면 당신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인사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뭔가 애썼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면 그때는 수고했다 대신에 그냥 시시해 시시해 라고 인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닌 싱쿨러. 이게 뭐 예의 없다거나 이런 느낌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자가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자 글자를 뜯어볼게요. 이 글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농심은라면에 써 있어요. 이렇게 농심 신라면에 써 있거든요. 매울 신 자예요. 자 맵고 구는요. 아주 쓴 이란 뜻이에요. 풀은 풀 초변. 옛날부터 옛고 썼어요. 그래서 풀은 썼기 때문에 자 이 쓰다. 맵고 쓰다. 근데 그게 완료됐잖아요. 맵고 쓴 시간을 잘 견딘 분한테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 맵고 쓴 시간을 잘 이겨내셨네요. 애쓰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이 표현이 뭔가 예의 없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다만 말투를 그냥 애썼네 이렇게 하지 않고 닌 싱쿨러. 싱쿤니엘러.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어감만 잘 주시면 돼요. 우리끼리 인사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우린 친구니까 싱쿨러. 싱쿨러. 라고 인사하시면 서로서로 뭔가 노고를 치아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말해볼게요. 에이 수고했어. 에이 수고했어. 싱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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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우리끼리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상황을 제언을 해볼게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자친구가 아니네요. 선생님이네요.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가오시 제슈러. 가오시 시험이 제슈. 결속되다. 그게 마치다. 끝나다. 이뜻이에요. 침하이. 가오시 제슈러. 시험이 끝났습니다. 우리 시험에 응시하신 학생 여러분들. 싱쿨러. 수고하셨습니다. 가오시 제슈러. 싱쿨러. 그러면 학생은 공부는 못해도 인사성이 발라야 돼요. 인사해볼게요. 시시해 러시. 시시해 러시. 시간이 끝났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가오시 제슈러. 싱쿨러. 시시해 러시. 이렇게 인사하면 되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시아컬러. 수고하셨습니다. 싱쿨러. 여러분은 저한테 시시해 페이. 페이야 고마워.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겠죠. 시아컬러. 싱쿨러. 시아컬러. 싱쿨러.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자아도 싱쿨러. 워먼 링텐츠엔. 저희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Whoo4V4V4V4V5V4V4V4V4V4V4V4V4V5V5V4V4V4V4V4V4V4VP4V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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